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 도시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울산 도시공사는 정당한 개발 방식이었고 KCC가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용 시의원이 울산 도시공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X 울산역 2단계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KCC 측에 이익을 주면서 반대로 공익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안 의원은 당초 2단계 사업의 개발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었는데 2015년에 울산 도시공사가 환지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단계 사업 구역 내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M6 부지를 KCC에 넘겼는데 1,000억 원 이상이 이익을 줬고 향후 추가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750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재산상 이득을 줬고 M6은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안 의원은 전 울산 도시공사 사장과 업무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도시공사는 당초 KCC 측이 언양공장 철거와 김포 지역 이전 비용으로 2,550억 원을 요구했고 삼나무배 광산까지 보상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환지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가가 636억 원인 M6 부지를 1,77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정가 293억 원이었던 도시공사의 M5 부지가 최근 공매를 통해 840억 원의 낙차를 받은 것을 근거로 M6 부지 가격을 예측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M5 부지가 감정가보다 3배나 높은 금액에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근거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역세권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주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청회가 어제 범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업 주최 측인 LH 관계자들과 선바위 지구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대표 측은 국토부와 LH가 울산의 주택공급 상황과 이주 대책, 선바위 지구가 가진 문화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주민설명회가 열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지주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송재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무부총장을 만나 천병상 규모의 제2울산대학교 병원을 울산 도심지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대학교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급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다며 천병상 규모의 제2울산대학교 병원을 울산 도심지에 건립하고 40명 수준의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으로 확충하는 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총장은 도심의 천병상 규모의 친환경적 의료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수준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수당 지급은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군 시의원의 서면 질문 답변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기 넘치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의미 있는 투자라며 시정을 펼치면서 선심성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미확정 예산을 확정된 예산처럼 발표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사업은 정책 발표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의회에 사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단장인 울산시 외교투자 대표단은 지난 23회 디미타르 니콜로프 부르가스 시장과 자매결연 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부르가스시는 아드리아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흑해 연안에 위치한 불가리아 제2의 항구도시이자 산업과 교통, 문화와 관광지의 중심지입니다. 울산시는 산업과 물류, 신재생에너지와 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과 홍보대사가 위촉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의 최재원 앤솔로지 스튜디오 대표를 홍보대사인은 배우 안우팜 트리파티와 이청아를 위촉했습니다. 배우 안우팜은 오징어게임에서 알리역으로 출연하며 대중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울산국제영화제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시 이야기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배우 이청아는 지난해 울산국제영화제 프레페스티벌 홍보대사를 맡았고 올해는 개막식 사회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 12일 중구 북정동 교동 비애영사 주택재개발지구 총회와 함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등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체 선관위는 선거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 확정이 어렵다며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구 북정동 교동 비다시공사 주택재개발지구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A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가 일부 조합원에게 발송됐습니다. A 후보는 개인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합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체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제3자가 문자를 보낸 것도 해당 후보자 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들었습니다. 조합선거관리법 제23조를 보게 되면 제3자가 해당 후보자 당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 및 당선 무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B 후보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체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라는 것과 B 후보와 대리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중구청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2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자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의 북구 농소이동 파출소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지구대와 파출소 신설 심사위원회 결과 전국에서 두 곳만 신설이 결정됐는데 이곳 가운데 한 곳이 농소이동 파출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농소 1파출소가 농소 1동과 2동을 함께 관할하고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 여건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역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4개월간 700여 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울산은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 가운데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와 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3번이나 일시 유예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울산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7개월 연속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1월 중 울산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5로 전달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대책이 전환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구청이 지역독립운동가 성세빈선생을 기르는 탐방로 개선사업을 벌입니다. 동구청은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성세빈선생 생가를 연결하는 60m 구간에 마을지도 표지판과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세빈선생 탐방로 개선사업은 일산진 새뜰마을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 밖에도 일산진 4개 구간에 230m의 보행로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이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경색된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울산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아이들의 통학로 횡단보도에 눈에 띄는 노란색 지대, 옐로우 카펫이 생겼습니다. 인근에는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바로할 수 있는 대형 속도계도 있습니다. 모두 아람코 코리아가 올해 울산에 기부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입니다. SOE를 소유하고 있는 아람코는 지난 7월 울산 지역 어린이 등하굣길 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신계학교에는 옐로우 카펫과 속도 표시판이 신설됐고 가상현실 교통안전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교통안전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5억 원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울산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변화하고 이후에는 환경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책임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부문화가 경색된 시기, 지역에서 거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의 자세가 결실한 시점입니다. JCN 뉴스 김동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를 찾아 노후건물 도색공사비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도색공사비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 내 디자인홀, 이노베이션홀, 스마트홀 등 5개 동 노후건물의 외벽 도색공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 혁신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USG 공유대학 학생 모집이 정원을 초과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모집 정원 500명 대비 141%에 해당하는 70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대학교에서 운영을 주관하는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학생 모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G 공유대학은 스마트기계 설계 해석과 e모빌리티, 지능 로봇과 스마트 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2022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중고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고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 원을 지원받아 수혜계층과 교육,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간 청소년, 마을 속에서 꿈을 꾸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국시비 22억 5천만 원과 군비 477억 3천만 원 등 총사업비 499억 8천만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에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거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에 항소심에서 가명됐습니다. 부산고법 물산재판부 형사 1부는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아닌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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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